우와 faisait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비행기 타러 레츠고 오늘은 출장을 왔습니다 이탈리아 바리라는 지역에 출장을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촬영이 생각보다 엄청 큰 촬영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바리 촬영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이 있는데 오늘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하고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건물 진짜 커요 오늘의 촬영 장소입니다 오늘은 모델 3명과 저 포함까지 4명입니다 오늘 간단한 촬영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오늘 캠페인이래요 와 캠페인인데 메이크업도 안하고 그냥 머리만 만지고 하네요 노 메이크업에 촬영을 하다니 남자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점심시간 점심을 다 먹고 디저트입니다 촬영하다가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여기 와서 군것질 하면 돼요 오늘 캠페인 사진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캠페인 사진 너무 기대됩니다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10시가 다 돼가네요 비행기 타고 다시 밀란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라 기차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일단 시내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저희 룸메 형과 룸메 동생이 몰래 중앙역으로 데리러 왔는데 제가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과 동생을 만나고 집에서 뻗었다 그리고 아침에 나는 또 급하게 출장을 갔다 오늘은 완전 정신이 없는 하루입니다 오전에 오클리 클라이언트 쪽에서 왜 안 오냐고 갑자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랬더니 오늘 촬영이 잡혔는데 왜 안 왔냐고 하길래 뭔 소리야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러고 알고 보니까 오클리 클라이언트 쪽에서 회사로 컨펌 메일을 안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저한테 이제 가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왔는데 아 진짜 너무 정신 없네요 지금 택시도 없고 언덕 택시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스튜디오로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촬영은 그냥 바로 넘어가고 오후 촬영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출장 갔다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또 일을 하러 가는데 뭐 기분은 좋지만 살짝 정신이 없긴 합니다 일단 택시를 타고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레츠고 스튜디오로 가볍게 도착해가지고 스튜디오로 가볍게 도착해가지고 스튜디오로 가볍게 도착 스튜디오로 가볍게 도착해가지고 스튜디오로 가볍게 도착합니다 이렇게 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녁 9시에 잠들었다 아 잘 잤다 완전 부었네 일단 안 씻고 바로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를 가야 되는데 픽업하러 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스튜디오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스튜디오 문이 닫혔어요 키가 안에 있대요 스튜디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 보스가 안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나갔는데 안에 키를 두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스튜디오 문이 닫아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닫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닫혀 Visual hb imeters이 이름을 어떻게 보여주려고wald 리소 MUSI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콜타임이 9시인데 11시가 넘었어요 스튜디오 문이 닫혀서 이제 사장님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10시가 넘었어요 열심히 남은 촬영하고 밀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